자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. 오늘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. 너무 더운 오늘 하루인데요. 제 고향이 원래 대구거든요. 저도 이제 더위에 어느정도 좀 익숙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야 이 서울도 많이 덥습니다. 상당히 덥고 오늘 이런 찌근듯한 더위에서 시장은 또 상당히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뒤에 이제 화면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.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, 코스닥, 양시장 모두 다 시총 상위 종목분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이끌면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탄력적인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죠.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매주세를 입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땐 여전히 개별주가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. 코스닥도 모처럼 많은 시총 상위 종목분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실적이라든지 또는 정지 테마주에 대한 수납매 그리고 좀 더 바뀔 수 있는 재료 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기간의 수급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에 대한 부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자 목요일은 밤 10시 11시에 밤 11시입니다.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물론 종목이겠죠. 그래서 그런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분들에 대한 AS와 그리고 전일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게 또 뭡니까? 바로 대형주죠. 자 이 대형주를 좀 더 봐야 되는 종목분도 한번 같이 주식 스터디 시간에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2차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그 2차전지 안에서도 특히 대형주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는 대형주가 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도 함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속 시원하게 날씨는 덥지만 주식은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좀 이따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그때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